그냥 뒤질 순 없잖아 일단 아무도 안 보여 일단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캐시 반딧불이처럼 점 하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나오는지 봐야 돼 일단 주파수치전기 반응은 있고 그러면 레이스 메어 데몬인데 데몬이면 우리 X때거든 나 지금 앞에 있는 거 봤거든 나 지금 앞에 있는 거 봤거든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레이스 메어 아니면 데몬인데 살려줘! 살려줘! 문 열어줘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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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줘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! 살려줘! 진정해요 님 반대쪽을 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너 죽은 건 나야 진정해 살려줘! 살려줘! 문 열어줘! 문 열어줘! 그건 이미 문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거 아니까 정신차려 진정해 캐시북을 열라 데몬에서 메어 죽었어 메린 응축 넘겨 손이 찍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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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님 올렸어? 양님 뒤에 있잖아 나 깜짝이야 엠에 보호단계 찍고 엠에 보호단계 찍으셈 이거 떴네 보단계